한우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먹어보자마자 나는 한우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먹어본 최고의 식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시리즈를 사랑하십시오. 서울에서 한우를 먹을 날만 기다립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 외국인들이 남긴 댓글에 눈이 크게 뜨입니다. 외국인들 입에서 한우 예찬이라니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행렬에 넷플릭스마저 동참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다는 극찬과 함께 넷플릭스가 2시간 동안 극찬한 한국의 이것, 바로 한우입니다. 사실 소고기는 한국 음식 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소고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 한국인의 소고기 사랑은 유별나다 싶을 정도인데요. 소고기 랩소디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쇼에는 한국인의 소고기 사랑과 특색 있는 소고기 요리 등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랩소디는 원래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로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상영된 작품인데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전세계 사람들이 시청했죠. 방영 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고기를 즐겨 먹는 유럽과 미국의 반응이 대단했는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우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영상만 봐도 침이 흘러나올 정도로 맛있어 보인다. 등심이나 안심, 갈비 정도나 알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120가지가 넘는 부위로 구분한다니 신기하다. 한우의 맛은 한국인들의 철저한 소고기 연구에서 비롯됐구나 와 같은 댓글을 달았죠. 미국의 미식 전문 매체 이터는 아예 한인타운에서 한우를 파는 고깃집을 방문해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번역해서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을 fer구를 하고 darling의 자체부터 사용할 예전 시작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한우의 고객은 현lairs, 후에의 매주에까지 건강했던 소고기 연구가ета 인출이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반적인 비교에 상당한 소고기 연구가 있는 사양으로 편리한 상당한 소고기 연구가 상태였습니다. 한우의 정보는 미식 부분만에 대한 조합을 회복으로 응itely 기다리고 한우의 특이파는 facial 소고기 연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교엔 소고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고기 연구가 된다. 전부 소고기 연구가 된다고 합니다. 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안심에서 가장 가운데 좋은 부위인 샤도 브리앙이라고 얘기하는 부위입니다. 고기만에만 신경쓰니까요. 처음에는 소금 찍지 말고 그냥 드셔보세요. So, no salts. Wow, delicious. So good. Thank you. What do you think is the difference between 한우 and wagyu beef?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맛있는 소가 있고 일본에도 맛있는 소가 있을 뿐이지 어두 나라 소가 훨씬 더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소는 한국에서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죠. 한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풍미가 있어요. Honestly, the first immediate impression is that there's such a richness of flavor on the beef that it has this, almost like mackerel. I don't want to say it's fishy. It's almost like you covered it with, like, soy sauce and fish sauce and all those sauces that have so much flavor. And I know, I thought you'd just put salt and pepper. That's so good. How long are you aging the hanu? 보통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숙성을 하고요. 근데 꼭 소를 숙성해야지만 맛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김치 같은 거 먹을 때 겉절이라고 하는 바로 담가서 먹는 김치도 맛있고 좀 익혔을 때 먹는 것도 맛있고 3년 푹 묵혀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소도 마찬가지로 갓 잡았을 때의 맛이 있고 좀 숙성했을 때의 맛이 있고 완전 숙성했을 때의 치즈 향 같이 나는 그런 맛이 있고 그래서 좋은 소는 어떻게 먹어도 맛이 있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떤 소가 어떻게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usually to me, tenderloin is not very delicious. lot richer lot battle. definitely more similar to wagyu. It's not quite of the ucshusness and the richness that you would expect from wagyu beef, and it's extremely beefy, which I think is good. You know, sort of a nice balance. I think with American beef like Angus beef, it's really good. It's beefy, it's rich. 하지만 요즘은 그 훌륭한 젤라든지의 기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은 좋은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들은 이 느끼한 걸 잘 못 먹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김치를 같이 곁들여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Perf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삼 그리고 삼장. 약간, 조금 더 뺏어. 청어 알젓이라고 약간 생선 알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속은 삶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완전 완벽한 고기를 바라인 것 같아요. 이건 최고의 한국바베큐의 가장 완벽한 고기를 바라인 것 같아요. 보면서 소고기 생각이 간절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온갖 귀한 소고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진행자가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한국인의 소고기 사랑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는 날엔 소고기 먹으러 가자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에게 좋은 고기란 소고기며 소고기의 각 부위가 가진 특별한 맛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등심과 안심의 차이, 갈비살과 차돌박이, 안창살 등 다양한 부위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죠. 현대의 일만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조선 후기에 하루에 무려 1천여 마리의 소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허가 없이 소를 잡으면 최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한 금육 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에도 소고기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물며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사라진 다양한 소고기 조리법이 있었으며, 음력 10월이면 소고기를 구워먹는 난로의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대별로 불고기에서 갈비, 등심순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3대 불고기 조리법에는 서울식과 언양식, 광양식이 있고요. 소득이 올라간 199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꽃등심은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를 시행하게 했으며, 외식의 중심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은 소를 가장 섬세하게 나눠먹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통상 외국에서 30에서 40가지 부위로 소를 나누지만, 한국에서는 소 부위 명칭이 무려 12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왕까지 즐긴 내장 요리는 물론이고, 부위별로 최적의 요리법을 찾아 풍미를 끌어올리죠. 비싼 소고기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기 위해 고안된 음식이 설렁탕이며, 지욱과 양 등을 더 푸짐히 넣고 오래 곤 음식이 곰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 싶은 한국인의 소고기 사랑입니다. 2 플러스 1 소 한 마리는 무려 1,4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식 좀 한다는 서양인들 사이에서 와규가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한우라는 대명사를 누구나 알 정도로 한국 소고기 위상이 높아졌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한우가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